6대 6으로 해야 될 거 같아 해보니까 밸런스 맞게 벌뻔님 BJ 친구 없어요? BJ 친구? BJ 친구요? 이거 하자고 하면 안 올 거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뭔가 절대 뭐 플랫폼 대전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나눠보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나 방전히 접었는데? 아프리카네 스위치 잡아먹으러 들어가자 그래 가몰입하지 마시겠다 무슨 소리야 과몰입해 덤벼워 우리가 잘하는 사람만 불어서 밸런스 맞아? 밸런스 우리가 더 잘할 수도 있어 압도적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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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섬에 1조기 2조기 아니 1조기 2조기 어 1조기 2조기 국룰 와 그게 국룰이야 아 그러니까 가스 없진 건가요? 아 맞아 아 가스? 개발릴 것 같다고요? 무슨 소리야 우리가 더 잘해 아니 상대 잘하는 사람이 없어 더미노스 원툴이야 어 더미노스 원툴인데 더미노스 어차피 3인칭 유저라 처음에 뜰거임 신표 눌러서? 어 1조개? 1조개 1매 보통? 이쪽끼? 아 2조개 1매 어 첫판은 기본 권총 왔잖아 우리 어디가야 해? 일단 B 우리 수비 아냐? B 방 확인 우리 같은 경우 나랑 B를 전화 막고 왔단 말이야 엄청 어 나 A에서 사람 오는지는 못 보고 B데? 개 많아 암 칭 너무아파 어 안돼 설때! 나이스 야 랍사나야 랍사나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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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 잘하는데 누가 킬을 이렇게 많이 했냐 엠 눌러봐야겠다 와 여기 다 푸시고 온다 나한테 나한테 다 푸시고 온다 아 그 창문 와 이 사람 다 잘하신다고 어디? 그 창문 나이스 와 이겼다 아 내가 너무 세게 풀렸네 아 이거 밸런스 또 누나 갈거야? 응 나이스 에이 보이는거 없거든? 트럭뒤 응 하나 기절 하나도 있어 개단해 트럭뒤에도 있어 뒤 죽였다 어 질빵 나샷샷 아하하하하 아니 아직도 곤충이 있으신 분 뭐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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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나는 겐춘 에이 또 오면 말해줄 아마 메인 잘 갈거야 메인 나이스 미드쪽 올려간다 아 아 졌어 아 나이스 아 창은에 하나 더 하나 기절이야 에이 하나 에이 하나 기절 세끼절이야 이거 세끼절 세끼절? 여기 창문 있다 창문 나이스 에이 하나 더 라스 하나 아 넷시채 라스 하나 혜원이 형 있는데 어 넷시채 B롱은 보이는거 없는데 철제 있나? 어 에이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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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크게돔 B는 누가 갔어? 우리 철제 어 여기다 나이스 어이 시채 먹고 설 해체하면 돼 시채 먹어 시간 많아 시채 먹을 거 다 챙기고 해제 잘하는데 우리 팀 잘하는데 아 우리 팀 너무 잘하는데? 그니까 야 아케이드 재밌다 응 아 근데 이거 원래 블루가 좀 더 유리해 인정 원래 수혜가 유리하지 우리 올 에이 가자 올 에이 어 뭐야 안보인다 여기도 올 B 가고 있는거 아냐 우리 설치해서 왼쪽 야 있다 있다 정면에 있다 박스 B 오케이 오케이 바로 설치할게 일단 아아아아 트레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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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아아 졌다 헤댕아 야 여기 안에 통로에도 있다 온다? 헤댕아 뒤 응 뒤에 뒤에도 있어 벌뻔니 더비 더비 우와 아하하하 아하하하 우와 우와 권총 개빡이다 진짜 진짜 오늘 어디가 B가? 일단 B에 A 다 나눠 나눠자 내 앞장 쓸게 따라와서 트레이드 말죠 B 그쪽 라인에서 뚫어줘야될 듯 B 중앙까지 뚫어 B 원거리 박스 뒤에 하나 있는다 철새기 형 앞쪽에 봐봐 박스 앞쪽 박스 2층 계단에 있다 뒤로 뺐다 2층 계단 8배형 오른쪽 끌고 뒤로 뺐어 어 아 오케이 설대 안 몰라 설대 안에 하나 있어 어 들어가 봐 뒤에 왔다 창문 창문 쪽 우와 이겼다 나이스 샷 샷 이기니까 재밌다 재밌다 너무 재밌다 팀 서커스 한 번도 하죠? 오케이 그럼 걸포랑 상원의 봐볼까? 네 걸포랑 상원의 님이 딱 맞는데 오케이 아 좋다 좋다 길동이 난 더미노스 내가 나올 때가 됐다 이제 김블로 한번 데려가 보자 우리 지금 나 3전 전승인데 제 제 설탕 아 이거도 지금 그거 까지 지금 굴린보니 굴린보 나는 아 이렇게 말했는데 김블루로 안 보고 날 뽑았다 내가 내가 아까 방은 전판 이연판 둘 다 키 1등이라니까 나는 철색 안 뽑은 김블루 나 그럼 나는 김블루 아하하하핰 다 아? 아아 이거 본 거 같아 게임 볼 줄 알아 예찬이 봄수 저! 졌다 졌구나 아... 좋아요 좋아요 메리언니 나는 희대인 가자 우리 졌어 에이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 지금? 아 잠깐 뭐야 희대인이 우리 팀이야? 응 뭐야 아 망했네 이거 아니 잠깐 만남 끼리 어떻게 같은 팀이 됐어 그니깐 아니야 우리 이겼어 우리팀에 더미노스 철새기가 붙었잖아 네 똥들이 붙었는데 똥? 똥? 똥들이야? 잠깐만 아니 저요 저요 나 저기 연막 샀거든? 연막으로 비 가리고 들어가지고 그래 그래 블루 블루 하고 싶은 거 다 해 없다 설때 조심해 믿어놔 있다 설레 설레! 나 설할게 설뻔다 설레 거기 있어 지켜줘 지켜줘 오는 것만 잡아 가지 말고 에이 쩝쩝 에이 쩝쩝 어디 가야 돼 우와 괜찮아 오는 것만 봐야지 소스 다 먹었다 가자 밀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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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 털어 너무 좋고 이거야 무슨 빙 B를 한번 싹 하는 게 어때? 응? A 너무 빡세 A에 한 3명 보였거든? 여기 무슨 빙 우와 나 이렇게 해야 돼 나이스 나이스 롱이 하나 더 있었어 B롱 오는 것만 봐줄게 왼쪽 마일이 있었어 발수 금차게 왼쪽 발수 나 죽이고 살려주면 안 돼 죽이소 죽이소 나 나 살릴게 나 싶죠 B 밀든가 B B가 하나 B가 가야돼 B가 하나 있기네 B가 하나 있기네 나 밀든다 밀어 그냥 밀어야 돼 내 앞에 기절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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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 밑에 계단 서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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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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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1이다 1대1이야 1대1 1대1 이제 왔다 온다 총 소리 들었지 바로 앞에 아 소리 안 됐다 아 아까워 1대1 아 아까워 1대1 1대1 알틴 뺏어 졌구나 졌구나 졌어 왜 소리 안 됐지 여기 멤버가 희랭 걸포 범수 오케이 나네 오케이 왜 야 바로 한쪽 여기 온다 여기서 아이고 까비 지금 아 아 희딩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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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딩이 희딩이 으로야 왼쪽 뛰어나온다 척백쪽 하나 돈다 우리쪽 도망가 3초 2초 나이스 나이스 아이악 더 붙여 아..뺏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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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이게뺏기네 이것만적으로 레드옷은 줘야지 아이스 스티터리 미드에 연막하면 더 깐 있다 스트리탄 깠다 맞았을 듯 스트리탄 깠다 스트리탄 깨다 스트리탄 깠다 나이스 수라기 Lights 뭐야 지난 실패 중이 열rie 아 내줬어 나 진짜 다 맞았어 내 봐줄게 살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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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옆에 살린 애줘 고기!!! pretty god 일단 먹어x4 뒤에 있을걸? 6배x6 básicamente Oh my God 진짜 으흐흐흐흫 예 진짜 아 막나였는데 하나 기다리고 외계자 기치기 좋다 오로오 내가 두 명 잡았다 오로오 오로오 디디디디디디 롱롱롱롱 두 명 롱도병! 롱도병! 풀고있어! 풀었어! 복도 복도! 여기 안에! 이 안에 있다! 이 안에 남았어! 뭐야? 졌는데? 아니야 아니야 이긴거임 아 점수 올라온거지? 카운팅버그임 카운팅버그 진짜 나 민감해 이런거 예민해 지금 너무 예민하다 블루님! 블루님! 일로와봐 블루님 일로와봐 저거 죽는데? 나 잡았어! 오! 길동이 설정했다 오지마 널 나 잡았다! 헤딩 살리지? 저거 설치 4초거든? 아 헤딩 걸버는 확힐 내봐 확힐 킬 될거야 확힐 내면 아 할만해 2대2야 확힐 안날거야? 철대 안돼! 아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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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흡 내가 헞؟ 아아 스웅 itt 들어왔어 어흡 아아 owned ئ 시작할 때부터 져 있었던 건가? 진실은 단 하나! 이게 나냐고! 근데 재밌다! 계속 얘기하니까 재밌는데? 한 판만 더 해 근데 왜 시작을 안 하냐? 근데 이거 시작 안 하는... 그렇게 김블른 영원히 이기지 못했다 근데 배그라서 놀랍진 않아 인정! 그거 인정! 그럴만해! 지금까지 문제 없었던 게 이상한 걸 수도 있어 그거 인정! 야 고장 난 거 같은데? 아쉽다! 안 돼! 아쉽게도! 꼭 하고 싶었는데 이러지 마세요 야! 밑에서 지금 3대3 미팅하고 있는데 빨리 시작해! 아케이드 터졌다고 하던데? 공카 다 누워있어요, 사람들이 지금? 아 배그 억가 진짜 미친... 수고야! 이럴 거야? 진짜 이럴 거야! 수고링! 수고링! 다들 즐거웠어요!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kill 달린 ge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